한국국토정보공사 이건 여기다 보면 안돼요? 너무 작나? 감사합니다. 책상이랑 하담떼에다가 그럼 너무 좀만 안되지 않아? 이거를 아까 우리가 사온 걸 여기다가 하려면 넣어 봐 이걸로는 안돼요. 아 아 아 아 아 아니면 여기를 사선으로 놓고 이쪽에다 써 놓을 수밖에 있지 않을까 이거 이거 사선으로 놓고 약간 사선으로 비치게끔 뒤쪽으로 여기는 못 놓고 여겨야 되니까 음 아 작업본이 너무 많아 응 그렇죠 그냥 먹어 입고 응? 아니야 아 뭐야 이렇게 좋은 거 아니야 응 봐봐 그럼 우리 딸이 많이 먹어 먹어볼까 응 그만 먹으라고요? 수박 여러분 아니에요 차라리 먹으라고 하세요 차라리 먹으라고 하세요 차라리 먹으라고 하세요 먹방주 수박 잘 못 먹어 집에 있어 치킨 밖에 안 먹어 먹으라고 하세요 먹으라고 하세요 근데 여기서 한 한두 시간 걸릴 줄 알았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자고 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좀 장기 컨텐츠 같은데 네 네 네 네 네 근데 의자를 바꿔야겠네 의자 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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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자고 없이 그냥 아 의자를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아 이 의자 생각이 못했네 의자 좀 더 그니까 여길 들어갈 공간을 살짝 남겨 두고 여기는 열 수 있게 하고 여기 뒤선을 차라리 사선으로 여기 문까지 그냥 데코라고 치고 여기까지ть 이렇게 그둘로 한번 작업을 저희가 할 때니까 다 드셨어요? 네 이야 잘 드시네 아우 잘 먹어야지 이래야 되는데 어쩔 수 있을지 힘쓰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왜? 왜? 저녁 안 먹었다 엄마 안 먹었다 배고파요? 한 명만 배고프거든요 어머니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 온 사람 중에 배고픈 사람이 한 명은 있긴 한데 괜찮아요 뭐 시켜 먹으면 돼요 능체가 있다 보니까 차라리 오버워치 하지 마시고 먹방비제 하세요 먹방비제요? 아니 쟤가 무슨 먹방비제입니까 제 생각에는 오버워치보다 먹방이 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이거 치워야 되고 요것도 치워야 되고 선이 여기 연결되는데 여기 선이 있나? 아우 도망가겠다 저 갈라고 하네 스타비지 하시는 분 여캔만 보시는 분 있는데 아 그 분 그냥 차라리 원래 이름이 먹방비제상 흥미잖아요 그러니까 먹방 하시면서 골반이나 보면서 골반 보면서 시스템도 꼭 방송하고 오버워치는 개나 주시고 아니 근데 오버워치 잘 하세요? 응 어 그래요? 저 오버워치 75점이에요 오 잘하시네 저 오버워치 잘해요 음 그럼 생략 섞어서 하시면 되겠네요 생략 알 이거를 어떻게 올려야 되냐 저기다가 올리려고 했잖아요 어떤거요? 이거요? 어 근데 이게 살짝 좀 멀리 있어야 저기 전체적으로 다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다 놓으면 다 나오죠 다 나옵니다 왜냐면은 이게 여기 앞에다 이쪽으로 두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으려나 여기 있는 짐들은 컴퓨터만 해야 되겠나? 그대로 이렇게 돌리면 돼요 이거를 그냥 여기에 두고 이걸 여기에 두면 얘네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 뒤에다 놓으면 되잖아요 이거 아니 근데 저기 생각보다 엄청 크던데 그러니까 이게 거리가면 이쪽이 이렇게 뭐지? 평행하게 이렇게 된게 아닌거 이렇게 돼있으니까 뒤쪽에 놓으면 보이죠 아 요 이쪽에다가 이쪽 가까이는 쬐까만 걸 놓으면 크게 보이고 멀리 놓으면 작게 보이잖아요 딱 붙이면 될까요? 네 저쪽 운만 열리게끔 붙이면 될 거 같은데 반만 열리겠네 잠깐만 행정했을 거 같아 제 생각에는 그게 제일 베스트일 거 같아요 음 이것은 먼저 만들고 조립 이건 뭐지? 그냥 닦는거? 이거 하나에 이거 되게 비싸 85,000원 여기 이거 수박시 아! 건누 안 돼 일셋버튼 일셋버튼 아 이거 수박시 아 죄송해요 수박시인 줄 알았어 이거 뭐야 이거 중국어로 다 되어있는데요 작업반장님 오시면 해주시지 않죠 수박 푸파 하세요? 오랜만에 먹으러 맛있다 달다 LED 이거 처음 알았네 나도 살까? 저도 하나 사려고요 아 진짜요? 효과가 얼마나 치킬 수 있어요 지금? 어 이거 연결해야돼 연결해보자 나 그 문과야 나도 못갔네 나도 못갔네 뭐지 이게? 티셔츠 어디꺼냐고? 보세꺼데? 난 다 보세야 어 이거 뭐야? 배터리 여기 다 넣어야 되잖아 응 그런가 봐 아 이거 새우나거네 뭐죠? 한 번 함부로 안 돼 네?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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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세워야지 잘 꽂아가지고 잘 세워야지 이렇게 응 쓰러지면 안 돼 뭐지 이게?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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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 벗겨지네 이게. 일단 불만 들어오게끔 해보자. 뭐지? 일단 그러면 이거부터 다 해줬다. 지금부터 다 싹 뺐다가 이거 빼고 세팅을 해봐야겠다. 이거는 그냥 그대로 빼야되면. 얘를 빼야되면. 얘를 빼고. 불안이야 파가. 아 맞다 맞다. 오 되네? 오 됐어? 네. 깜짝 놀랐어. 됐어 됐어. 이거 됐고. 아니 이쪽. 여기. 오! 오! 오 뭔데? 이렇게. 뒤쪽에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캠 옆에다가. 오. 이것도 근데 거의 조명이랑 비슷하죠. 오 그러네. 얼굴 색깔이 맞게 되네. 오. 이렇게. 환하게. 환하잖아. 뭔데 뭔데? 봐봐. 이거 봐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환하지. 오. 그럼 좀 멀리 해야지. 다르다 다르다. 근데 캠 옆에다. 이렇게 저쪽에. 뒤에다가. 오. 아니 이거 뭔데. 네? 아. 바뀔 수도 있네. 빨간색 했다가. 하얀색 했다가. 오. 그러네. 아 이거 누리끼리하게 했다가. 흰걸로 했다가. 흰걸로 해야 하얗게 보이는 거 아닌가? 근데 또. 근데 또. 그니까 뒤에 방 분위기와 색감에 따라서 조절을 해줘야 돼. 그니까 대부분 보면 약간 주황기가 있어요. 여캔들은. 근데 뒤에가 브라운 계열이니까. 그러면 이제 주황색 따뜻한 느낌. 음. 그런 식으로. 어? 나 보고 앉았는데 브라운 안 들어온다. 여보. 밝기도 조절할 수 있을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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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신 거예요? 아니 그냥. 밝기 한 번 만져봐. 어. 놀래라. 아. 하하하. 당황했네. 어. 왜 이러지? 이거 뭐 만져서 그렇지. 왜 고장 내는데. 어? 어. 됐다. 어. 이거. 한 번 끼워보자. 그거. 여기. 이거 고정을 시켜야 되네. 저거야.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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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렇게. 그렇게 하고 뭐.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이 형 이분도 왜 이렇게 안 오냐? 갑자기 정두가 안 파는 거 아니야? 갑자기 정두가 안 파는 거 아니야? 정구? 정구 팔 텐데? 근데 좀 시원해지니까 졸리네. 뭐야? 어허어. 여보세요. 이게 뭔데요? 도전한 게요? 네. 안 될 때는 기계는 때리면 돼요. 와서. 선생님. 선생님. 됐어요? 응. 이렇게 쪼우는 거예요. 됐다. 이것도 이렇게 쪼우고. 됐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 킬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아우 너무 무서워. 어 이렇게 딱 해가지고. 옆에 딱 이렇게 어? 조비아 한 번 쏴봐라 거기서. 여기서 이렇게 해볼까요? 아니 거기서 나한테 한번 쏴봐라. 네. 아니. 이걸. 너무 멀잖아. 장카메라. 이거 여기 미안. 왜 이러지? 딱 다가오게 됐다. 접착이 잘 안 돼서. 이게. 이게. 이게 잘 안 되나봐. 이게 잘 안 되나봐. 그러니까 이거를. 딱. 딱 소리가 돼야 돼. 응. 좋아. Partners. 아니. 줘. 아니like. 어딨다. 접촉이 잘 안되나봐 아 뭔지 알았다 이거를 풀로 다 돌리면 안돼 풀로 다 돌리니까 꺼진다 이렇게, 이런식으로 여기에 받아라 이렇게 하면 이제 캠에 오 캠이 이제 더 잘 나오고 이게 조명 없는거, 있는거 반장 내오셨습니다 오 그러네 오 예 작업판 좀 오셨습니까 황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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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번님께서 이쁜이게 팬가입 아 1번님 고맙습니다 1번 오빠 이쁜이게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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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아리 보급관이 50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언니 요새 피파 안해요 잘 들어 항아 피파는 망했어 너 무슨 게임하니 게임하지마 앞으로 언니 말하는거 잘 들어 착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이 교신한 이미지로 이대로 가 게임 피파 돌아보지도마 피파는 망했어 응 아 흐흐흫 그따 inn 흐흐흒 흐흐흫 흐흫 흐흫 오 됐다 작업반장으로 오셨는데 오늘 제대로 꾸미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갑시다. 뭐 시청자 없는데? 아 이거 그거야? 신기술. 신기술. 요새 내 신기술을 맘 떨렸네. 응. 그렇지, 약간 좀 행복한 느낌 나는데. 아 어떡해. 가자. 자, 그러면 안양이가 카메라를 좀 제대로 찍어줘. 자, 일단은 중요한 거는 작업반장님. 이 새끼 수박 먹고 안 치워놨네. 또 진짜. 왜 내가 먹었다고 생각하세요? 니가 다 처먹겠지. 니가 다 처먹겠지. 작업반장님 이런게 이래서 안된다는 겁니다. 아 근데 이게 좀. 물도. 좀 차라라. 아니, 뭐가 닮으세요? 나는 안 넣었어요. 아 그치, 그치. 뭐가 닮으세요? 이게 아마 덤벅이 있긴 하지. 아니, 그리고 저건 좀 비켜주세요. 아, 맞아. 아, 이 처음에 누나. 작업장에 저렇게 입고 있으셨는데. 아니, 뭐 막말로 지금 벽돌라. 그렇게 차라라 입고 있으시면 안 돼요. 아, 그치, 그치. 아, 작업반장님 좀. 한 개는 왜 다 처리 금지해주시는지. 오, 역시 작업 그게 있네요. 스킬이 있네. 노하우가 있네. 오케이, 갑시다. 그러면. 집이 개판했네. 아, 많이 찢은 건데. 아, 저희가 이게 또 할게 많습니다. 아, 여기 또 염증나갔네. 아, 죄송합니다. 고집 안 나오네. 네. 오케이, 오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어, 중요한 거는. 여기 오늘 집 주인님께서. 네. 이거를 옮기고. 저기 어디야. 피아노를 옮겨달래. 근데 그건 무리인 것 같아. 이게 집도 쫓고 하니까. 단단히 미치셨군요. 단단히 미쳤거든요. 단단히 미쳤거든요. 단단히 미쳤군요. 일단은 밖에 있는 저기 뭐야. 3단. 그거 들고 옵시다. 아니, 저 3단으로 어디다 놔둘 건지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역시. 어, 구도는. 구도는. 구도는 다행힘이 짧은데. 어, 구도 어떻게 할까요? 구도 어떻게 할까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팡이 같이. 이거를. 이거를. 그냥 이걸 다 치우고. 우리가 산 거를 해야 되니까. 이거를 사선에다 놓고. 여기를. 어떻게 모는 상관없으니까. 이쪽에다 산 거를 상단에 놓고. 여기에. 그거랑. 인형을 놓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여러분. 아, 진짜 이런만 하기 그런데. 사선. 이 작업에서 사선은 이거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사선은 이제 맞추기가 좀 힘든데. 아, 네. 근데 일단 뭐. 주문을 하니까. 이렇게 하죠. 일단 이거 책상부터 옮기죠, 그러면. 그럼 사선으로 이렇게 한다고? 네. 어, 여기는 열 수. 근데 이거 열 수 있나? 여기. 이쪽 공간. 사선을 하면 여기는 붙이고. 네. 여기는 좀 남겨놓고. 여기서 이렇게 열면. 여기는 이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열 수 있잖아요. 아니, 이쪽으로 동선을 해줘야 돼요? 네. 한쪽은 근데. 이쪽은 살짝만 남겨놓으면. 들어갈 공간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하긴 뭐. 이번 어차피 아프리카 위험판 아닙니까? 그럼, 그럼 그렇게 하자. 이거 화장대 부터 빼야 되는데. 이 새끼 자가 뭘 들었노, 이 새끼. 뭐, 뭐, 뭐. 니 이거 화장대는 계속 쓸 거가? 버린, 버린. 아니, 버리는 건 아니고. 옮겨달라고, 옮겨줄 수 있지. 네. 아, 근데 화장대는 그대로 있어도 상관없지 않을까? 아, 일단 이거부터. 이쪽만 보일 거니까? 아, 여기 잔생이. 이거 두 개 좀 옮겨버려. 이거요? 아, 니 조그만한테 이거 보은 거 칠하나. 잔생이. 일단 이거 위에 거. 잔생이 단번에 들 수가 있나요? 저거, 저거. 어때? 상관자 바로 일단 이거부터 들어야지, 이거. 아줌마의 좀 다 치우시고, 세우시고. 아니, 이게 시대가 어르신데. 지포스 750을 쓰고 있어. 뭐요? 아니, 저거. 아, 컴퓨터 한za 사주라. 어헉? 어헉. 오늘 60만원 썼는데? 네, 되게. 아무튼 내 건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퇴집 말씀 있는데. 좀 들어주세요. 어떤 거요? 사장님한테 더 먼저 터야겠으면. 뭐야? 아니, 아니 나중에 이룰 게. 네? 오케이. 아, 뭐예요? 작업 플러스 나중에 보답을 해야되y. 아니, 네. 자, 일단 이거 빼고. 총 쪽이 필요한가요? 아니, 총. 아니, 총각. 아, 이거 한김에. 총도까지 해줘야 돼? 진공. 이거 한김에 한번 밀어둬. 오케이 콜 가죠 어 제대로 가죠 전화 전화 왜요? jen 이 소원은 누나봐 아 형 이거 뭐야 묵이 전화번호인 나 네 없다 저요? 어 없어요 묵이야 왜 여기 이거 빼면 돼요? 밖에 이 위에 거 책상에 조금 치하고 아 지금 그거 아 그건데? 아 그걸로 하나도 없는데? 제꺼 제꺼로 하세요 제꺼 무비야 왜? 이게 뭔데? 이거 종량이야 아 종량? 야 흰색 뿐이라는데? 흰색 밖에 없대? 어 흰색만 사와줘 어 흰색만! 흰색만 사와줘 무비야 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흰색만 어 이거 살림 바뀔 거였네 맞아 자 이거를 이제 이거 한 번에 옮길 수 있겠지? 선이 근데 닿겠나? 그러니까 한 번에 일단 옮겨오면서 선 안 맞으면 옆에서 누가 선 새살살 만지면서 옮기고자 내 거 같은데 가벼워갖고 로드허그 들어봐봐 오케이 로드허그 형 나 내가 여기서 선 좀 만지라 안 될 거 같으면 하나 둘 셋 조금씩 주세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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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 선 에어컨 선 에어컨 선 안 된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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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 선 빼면 되잖아 이거 빼도 되잖아 이거 빼도 되잖아 어 빼도 되잖아 에어컨 선 밖에 없어 이거 빼도 되잖아 딱 자 하나 둘 셋 잘 바꿔 봐 옆에 반이서 보다 충분히 대게 아 맞다 야 도기한게 느끼잖아 아 역시 작업반장이 튼실해 수항이네 수항이 좋겠네 등에 이 쇠땜 소박은 가서 수박이란 말이야 하하하 하사도 이렇게 일단 이거 소가도 빼자 일단 이거 뭐하는 구멍왔나? 이거 되게 힘들어, 많이 돌아다니라 이거 인터넷선인데 맞네? 개인아 손 저렇게 복잡하다 나중에 케이블 타입 같은 걸로 정리하면 된다 아니 아니 이거 선을 서랍 싸고 좀 넘겨 이거 일단 빼줘 자리 좀 말해주세요 지금부터 네 자 그쪽으로 하나 둘 하나 둘 나오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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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열 순 있어야 하니까 여기에 붙여줘 지금 여기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 이렇게? 어 그렇게 이렇게? 야 근데 너무 좁은데 이렇게 아니야? 너무 좁네? 그럼 붙여야 되겠다 그래 그래 그럼 저면 어떡하죠?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이쪽으로 붙여야죠 그러니까 이걸 이쪽으로 붙여주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네 여기 들어갈 수 있게 한 이쪽으로만 있으면 되잖아 하나 둘 셋 오케이 됐다 그러면 agne 이것도 열라고 돼 이것도 열라고 돼 이것도 열라고 되겠네 이것도 열라고 돼 그냥 저 사이 꽁초돈 이거를 선정입니다 선정이면 해야 되니까 이거 선정 scaffold 해야 돼 열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쪽에다 붙이려고 사선 이쪽에다 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사온 그 뭐 흥미이가 고생하고 사온 서랍을 여기다 여기다 붙이면 돼요? 여기다 여기다 서랍을 여기다. 여긴 안 들어가. 일단 밖에 있어. 여기다 놔야지. 여기다? 네. 들고 와야겠다 그거. 이거 좀 못 들고 가는데 어차피 그냥. 그 주중이 똑바로 해라 너 그. 하하하하. 하하하. 저 밖에 찍어주세요. 네. 여기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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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니 아가 힘이 하나는 없어. 어? 힘이 하나는 없어. 이거 얼마 정도? 요거가. 할마남? 아 이거 말고 그게 나은데. 이게 들어올 수 있잖아. 진짜 여캔들이 많았을 때 이끼라. 어. 내가 문 닫고 좀. 이게 안 닫고 그 상당으로 해 봐. 철청. 어. 근데 그게 안. 여기 사이즈가 맞춘다고.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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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라. 뒤로 가야 돼. 턱있다 턱있다. 저. 일단 이거 놔둬봐봐. 칼 있나? 칼 있어요. sen주. которにИ. 흉초. 하하하하. HYitter eter. 하하하하. 항 nightmare. 하하하하. 하하하하. 예. 하하하하. 왜 다 꽂아야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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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목차.. 아니 지금 뭐.. 멀티댑 세 개를 서로 다 연결해 놓은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여기.. 아니 여기 아무것도 안 꽂거든.. 근데 그나마 이거 연결한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케이블템에 고정한 게 나을 것 같아 네.. 또 봐가지고.. 긴 거를 하나 사야 되겠는데? 긴 거를 하나 사야 되겠는데? 긴 거를 하나 사야 되겠네? 그럼 뭐.. 무비 있나? 하하.. 자가 발전 오셨다.. 이거 일단은 이렇게 쓰고 긴 거를 하나 사야 되겠는데? 긴 거를 하나 사고.. 그다음에 이거는.. 갈고이.. 왜 색깔이네? 예쁘다.. 누가 골랐는데? 이거.. 아.. 이거 향이 거.. 오.. 이거 골랐네.. 되겠다.. 선 이 뒤에 있는데.. 이거 상관 없겠지? 오오오.. 선 뗄 수 없지.. 이거는 어떤 방향으로 해줘야 돼? 이렇게 해주면 돼? 응.. 그럼 카메라 나오나? 이게 카메라를.. 저 모니터야? 일단 이거 컴퓨터를 켜보자 아.. 일단 컴퓨터를 켜보자 잠시만.. 봐봐.. 아줌마 나와봐요 네.. 아줌마.. 컴퓨터 안 켜주노? 이거 안에 채울 거는 다 있나? 한.. 책 있다던데? 수능 개념 이거 안 읽는다 이거 컴퓨터 안 켜준다 아니 팡아 컴퓨터요? 컴퓨터요? 안 켜지겠지 뭐 연결해도 되는데 이게.. 아 이게.. 봉쇠가 더 컴퓨터 같아 어.. 피하나.. 그건 어디 갔지? 우리 그 장식용품 사고 어? 여기 있다 밖에 저기.. 여기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그래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좀.. 어쩔 수 없다 이런 거 맞지 응.. 그런 겁니다 여기 수능책.. 책 같은 거 이렇게 딱 그래.. 산국지 꽂아놓지 마 제일 꼴보기 싫다 산국지.. 산국지.. 색상이라.. ão.. 여기 위에다가 그거 꽃병이랑 꽃병이랑 이 Track상 그 다음에 니가 그리그릴게 안‑ sleigh 이만하기로 그린 거라서 사선으로 놔둬도 딱 그리겠다 여기가 그린 거 봉쇠이랑 눈 들어가지구 이 뭔데 이게 진짜 꽃이 가 좋아해요 좋아.. ittab에 꽂으면 안 되지 에어컨 멀티탭에 꽂으면 안 된다고? 왜?? 왜요?? 원래 그렇게 쓰시던데 몰래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게 그렇게 썼잖아 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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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콘은 전용으로 또 저기 거짓 같은 경우는 아 그런거야? 상관없대? 이게 어차피 방송 화면에만 이쁘게 나오면 되니까 그렇지 그렇지 지금은 이건 전체적으로 나오니까 좀 그런데 이게 이런 의견도 있는데 시청자분들께서 컴퓨터 책상을 여기 화장대에 놔두라고 하는데 그건 너무 좁다 너무 좁아 이게 너무 넓어 그리고 카메라가 바로잡으면 너무 답답해 보여 이게 나은거 이게 딱 제일 좋은거 같은데 이게 나은거 일단은 카메라 한번 켜보자 카메라 한번 켜봐라 왜? 이거 안 켠 뭐라고? 뭐 아까 연결하면서 이거 뺐다 이거를 위에 놔보여요? 꽃이랑 이거? 네 여기 위에다가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너무 내려간다 좀 썼나? 아니 이거 동준형 바지라서 내려간다고 이거 여기 위에다가 좀 걱정돼가지고 왜 이렇지? 아 왜 이렇지? 아 이렇지? 하나 더 있어요 이거 하나 더 있어요? 형님이랑 저거 하나 더 있어? 나왔네 이거는 베리어로 주는거 아닌가? 아니다 이거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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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여기 이런데다가 넣어놔 아니아니 여기 여기 밑에다가 여기가 나 오오오 좀 약간 느낌이 있는데? 얘 만족하는거 봐 이거 딱 이렇게 사서 꽃 하나 더 기어 한번 켜봐 뒤로 뒤로 한개밖에 없어 꽃은 뭐 나오지 나중에 이거 뭐 파악이 돼 아 언니 여기 비켜봐봐 카메라 이것만 잡히긴 카메라 어떻게 잡히는지 안 보자 아프리카 로고 보수 오오 야 좀 괜찮다 오 오 야 오 좀 괜찮은데? 그치 괜찮아 내 파장대가 잠시만, 저봐. 형님, 이거 좀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그걸 믿기 보다 캠 위치를 좀 옮기면 되지? 잠시만. 아니, 사람이 다 갈아있어. 내가 찍힐고, 내가 찍힐고. 아니, 아니, 방이가 캠을 옮기면 되는데 책상을 옮기려고 하네. 현지야, 현지야, 내가 문 열리려. 내가 한 번 나와. 맞지? 좀 괜찮게 나오죠, 형님들? 내가 문 열게. 아, 근데 왜 이렇게 다 진짜 그거 같냐? 잠시만... 밖에서 한 번 다씩 작업 뛴 사람 같네? 괜찮게 나온다. 아, 아저씨가 괜찮네. 아, 이거를 피아노를 아까 옮기면 안 맞겠다고? 아니, 근데 피아노를 옮길까지는 너무 맞죠, 형님들? 안 돼. 아니, 할 수는 있는데 너무 좁아. 아, 그래? 근데 지금 내 방송하면서 피아노 칠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 땡큐. 피아노하고 지금 지갑을 바꿀까, 사장대하고. 바깥쯤에 근데... 보죠. 네! 들어갈까? 한 번 봐. 그냥 크게 한 번 보고 올게요. 아,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기절이... 야, 이거 너무 큰데? 이게 까맣고 할 것 같지? 맞아, 안 될 것 같다. 안 되겠다. 너무 좁아버려가지고. 피아노 붙이면 이게 안 열릴 것 같은데? 응. 안 돼, 안 돼, 안 돼. 일단은 이거 전신 거울도 일단 한번 뜯어보자. 전신 거울도 샀어? 팡이가 여기 케미긴 하구나. 응. 칼로 뜯어라, 칼로 뜯어라. 칼이 있어, 지금. 거울하고 거울 옆에다 인형. 응. 앉혀놓고. 일단 책 좀 들고 가거라. 어, 책. 책이요? 은민아, 칼 어디 나고? 저 책 딱 위에. 오, 캠에서 잘 나오네. 어, 나는 진짜 인물 같네. ㅋㅋㅋㅋㅋ 잠깐. 형, 이거는. 잠깐. 빼봐. 빼봐. 어, 뒤에 조심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한국지 이런 거 놓자. 아 삼국지 안돼 야 저기 들어가봐 내가 골라봐 아 이거 어렸을때 맥시마니아 저거 차라리 잡지를 넣어놔라 고르자 고르자 이런거 어때요? 좀 닫아봐 왜왜왜 와이파이 잘 안될텐데 아예 터지는데 왜 뭐 뭐 책 고르라고 영어 들어간거야? 영어 들어간거야? 영어 사전 영어 사전 영어 사전 너가 누나꺼지 니가 의대다니는 누나꺼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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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정도 군데군데 꽂아가면 된다 대충 넣어놓고 나중에 정리해라 나시멜로 이야기 지금 하라고 뭔데 이거 대충 이렇게 비스듬하게 공간만 쳐주면 돼 너무 한꺼번에 여기다 다 넣으면 별로야 아 그래? 그럼 어떻게 할까 이런식으로 어 근데 잘 아시네 역캠이세요? 역캠과 역캠을 왔다갔다하는 사이 역캠과 역캠 아니 전문사문들 못살려 아니 역캠인지 물어봤어 나는 게임맛이길래 이거 옆에 놔둘까? 어? 곰탱이를 응 괜찮다 아니면 여기가 사선으로 이렇게 괜찮아? 조금만 더 근데 이거 채우면 좀 이리겠다 하나하나 채우자 이거는 이렇게 탕아 네? 그래 이거는 뭐 안 채워야 되는데 어차피 캠에 안나오니까 이거 물감이에요 계속 더럽게 있어 잠시만요 나와봐 아니면은 이거를 이게 얘가 안보이니까 얘를 얇다해서 이렇게 올려줘 어? 근데 거울 놓는 용도가 거울에 뭐 뭐 붙이라고 났던거 아니에요? 일부러 그런게 있어요 어 약간 뭐 조명같은거 긴모습 옆모습 보고싶어 한다고 어 그래서 이렇게 어 아니 긴모습 옆모습을 보고싶어 한다고 진짜로 어 이거 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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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는거 좋네 아니 향수는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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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어 어 아저씨 그 약 얼만데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 아닙니다 아 그와중에 봉준이 아 우리 봉준이 봉준이 이렇게 아 내가 이거 세팅 좀 해줘봐 아빠 트로피도 한번 볼까요? 아 트로피를 왜 이렇게 아 이거 빼서 여기 옆에다 해서 이렇게 올려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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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았어 줘봐 그저 아니 니가도 빼라 내가 저거 아니아니 닦아 꺼내줘 나중에 한번 같이 할게 이렇게 이렇게 아 아 좋아 아 역시 이제 여캠 맞네 괜찮네 아 오해하고 있었는데 네 구도를 보면 이렇게 이야 좋아 야 진짜 뭔가 여캠 같다 아 진짜로 야 야 야 이렇게 보니까 뒷 모습이 오 좀 약간 맞지? 앨리스가 아 그 벨 왕국 건데 어 근데 앞이 좀 우랄라 날는데 아니 봐봐 이렇게 좀 보면은 그렇죠 엘사? Do you want to run to snowman? 왜요? 왜요? Do you want to run to snowman? 스노우맨을 두 번이나 원하네? 너는 원투 원투수 원투? 원투 원투 원투! 이제 당장님입니다. 이런 의미였는데 이러자 아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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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들 이게 좀 약간 뜻깊은데요? 형님들? 좀만 더 꾸미면 괜찮을 것 같은데? 좋아 좋아 조명 이거 안 켜봤죠 아직? 네 조명 이제 딱 캠 세팅하고 이렇게 하면 진짜 다 끝나는 건데 이것도 반사판 효과 아니에요 이거? 아 네 일부러 반사판 아니고 이거 과제하다가 남은 쪽가리 아하 이게 여러분들 과제하다가 남은 네 아 오늘 그때 반사판 샀어 응 아 떼버렸다 아 그래도 이건 딱 놔두고 이게 또 초심을 잡게 해서 내가 좀 들고 가게 이거 쓰레기 아니 아까 그 조명 어디 갔나? 뭐 어떤거? 네가 이제 책상만 좀 이쁘게 해 놓으면 되겠다 뭐 책상 보여줄 일은 없으니까 그래 그래 원래 이제 뭐 그 뭐야 책상 안 보여주고 그러는데 오 이게 반사판? 이거를 이것도 이제 구두 위치를 잡아야겠네 아 위치를 잡아서 아니 근데 이게 또 안양이가 알거야 어 벽걸이 같진 안되나? 안양이가 알거라서 아니 우리가 뭐 붙여줄 수는 있어 아니 그냥 요런 데 이렇게 해 가까이 써야지 아니 근데 얼굴에 개그림이 왜 이렇게 많나? 이게 뭔데? 땀이 흘렀 왜 이렇게 위에서 써줘야 돼요 위에서 써줘야 된다고? 뭐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써야 돼? 캠 옆에 좀 붙여주면 돼 아 그래? 이런식으로? 봐봐 이거 고정하는게 있어? 다시 이거 얻고 다시 보여주세요 봐봐 이게 엄청 고정하는게 있어? 고정하는게 있어? 이게 그냥 여기 이걸로 옆에다가 이렇게 뭐야 고릴라 삼각대처럼 뭔지 알지? 그렇게 해서 여기 옆에 모니터 위에다가 고정시켜주면 돼 이렇게? 이런식으로 해서? 아 근데 이게 고정이 안돼 그래? 그럼 테이프로 붙여 그래 테이프로 붙여 어 테이프로 붙여버리면 아니면 본드로 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어때? 지금 어때? 지금 캠 어때? 뭐 아니야 좀 더 가까이해 캠 설정부터 해야겠다 어때? 어 괜찮아 흥민이가 더 잘생겨보여 지금 괜찮아? 어 여기가 딱 좋은데 여기를 어떻게 고정을 시켜? 내려봐 아니지 이럴땐 파이가 있어야지 니 나오나 아 그 판아 니 저러가봐라 니 앉아봐라 원래 이렇게 캠처럼 어 치아봐봐 조명하면 치아봐봐 어 그거 나와도 괜찮은거 같은데 맞지? 다시 해봐 조명해봐 그래 거기에 앉네 이거 어떻게 켜놔 뜯어봐 응 이거 한번 놔둬봐라 어 거기에 놔둬도 되겠네 어 개핫네 거기 놔둬도 된다 어 된다 된다 응 뭐 하시는거에요? 네? 제가 보여요 어 이거 가만히는 거에요 아니 괜찮나 여기 보자 여자 여자가 오는게 확실히 잘 오 좋네 어 개핫다 여기 나와봐봐 이걸 치워놔 이걸 치워놔 내가 얼굴을 치워놔 내가 얼굴을 치워놔 내가 얼굴을 치워놔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상이 아니다 있다 하면 되겠다 그냥 뭐이래? 한꺼번에 보면 되겠다 응 어 근데 확실히 있는게 낫다 응 다 해가지네 어 나도 상이겠다 어 너 여자이던거 같다 니 여자다 응 사람아니다 니는 바보다 자아 사야됐냐 하하하핳 진짜 개전다 들ed 째? 네 이렇게 그거는 이제 차츠 파이가 방송하면서 조금씩 고치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 오 이것도 보인다 이거 노리는 거 일로와봐에요 어디 어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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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모습 보이는 거 오 이거 때면 하는 거 맞다니까 일부러 이거 때면 어 괴삭인데? 그래 아 남자들이 좋아하는 또 이거 이거랑 비춰줘요 아 이거를? 왜이렇게 집착하는데? 다시 마우코라 산다 아니 여캠으로 이제 그거 하는거니까 보세요 형이 이게 디테일이다 이거 계속 꺼지지? 블랭크입니다 호척이 잘 안되서 그런거 마음에 듭니까? 네 좋아요 이거 엑자는 또 언제 들고 왔노 야 이거 세팅 금방 됐다 다영님이 만지니까 오우씨 야 뭐야 언제 이렇게 해놨어? 능력자네 우리 줄도 한번 들러주세요 진짜 야 언제 이렇게 꾸며놨어? 와 이런 자 일단 캠 화면에서 봅시다 이거 뭐야 그러면 어떻게 네 너 이제 방송 열심히 하래 네 이 팬이 자꾸 나한테 카톡 온다 많아서 좀 때리란다 열심히 하래 또 그만 좀 하래라 가보고 야한테 이야기해주라고 진짜 나 양팡 온짜리랑 사진을 자꾸 저한테 보내요 저봐 이거 조명 아 뭘 이걸 조명을 샀어? 어 이 조명은 어디다 쓰는거에요? 이거는 그냥 뒤에 뒤편에 놔두고 이 뒤편에? 네 조명 두개를 쓰는거에요 그러면? 많이들 쓰던 한 다섯개 쓰는 사람도 있던데 맞아맞아 이걸로 여기 세팅 다 해놓은 사람도 있던데 근데 이게 보면 뒤에 색반이랑 그런거에 따라서 다 틀리더라구요 조절하는것도 이제 이거 다 세팅하고 컴퓨터로도 세팅해야해요 컴퓨터 세팅 맞죠 아 머리숨 왜 이렇게 없나 아 머리숨이 왜 이렇게 없나 이거 어 정수리 쪽에 어 이런거 어때요? 어 귀엽다 먼지가 아프고 저 위에 책을 치우고 줬다 하면 되겠네 오 근데 이거 높이가 이거 최대 아니에요? 더 높아져요? 그 저거 줘봐 아 아파 무엇이요?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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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한 끼 생겼다. 어느 안 있는가? 일단 이렇게 다 꺼내보지요. 이렇게 들어오는가. 뭐가 안 들어오는데? 저게 조명이 안 들어오는데. 줘봐라. 네, 고쳐줘. 이거 구워 잡으자 이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 그래. 아까 그거 있었는데? 아, 새같은거요? 새같은거요?